안녕하세요 미꾼입니다 미꾼 오늘부터 미꾼이라고 할까요 1회에서 원꾼 원밸리 이야기 원밸리 재건축 공사 현장 공사 현장 공사 현장 공사 현장 공사 현장 저게 지하에요 지하 공사는 지상 같은 지하입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있고 아직 이쪽은 저기 말뚝을 받고 있어요 말뚝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저기는 아파트가 있는 자리인지 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자리죠 아직 공사하려면 한참 멀었죠 뒤쪽에 뭔가를 하고 있긴 한데요 공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지하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고요 고기 좋네요 여기까지 미꾼 이었습니다 보기 좋네요